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피입니다. 실제로 저희 댓글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이 내용 좀 강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지만 이게 편집하는 시간도 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게 시리즈물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해 드린 부분이 많습니다만 어떤 어떤 역사 뭐 카페 같은데 이렇게 잠깐 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군역 관련 내용 때문에 전쟁이 붙었는데 황현필은 군역 관련 내용을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를 안 하는 거 보니 황현필도 그 군역 내용을 잘 모른다. 뭐 그런 글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실제로 군역에 대한 정리 설명을 잘 해달라. 아 젠장 이건 내가 전문이고 전공인데. 근데 이 군역 이야기가 과연 재미있겠냐. 조선시대 군역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이야기하려면 아니 저 앞에 통일, 신라, 고려, 조선까지 다 중앙군, 지방군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군대에 가야 되는 친구들 중에 의무병이 있을 거고 아니면 돈 받고 군대 생활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선의 군역이라고 하면 이게 조선시대 군대에 가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은 징병제입니다. 근데 조선시대는요? 모든 백성들이 다 징병을 당하진 않았잖아. 일단 남자만. 그리고 16세에서 60세 이하의 남자만. 그리고 남자 중에 양인만. 아니 양인라고 이야기하면 양반, 중인, 상민 쉽게 이야기해서 노비 빼놓고 천민 빼놓고 자유민, 양민들은 16세에서 60세 이하의 모든 자유민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를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징병제이기도 한데 그 양민 중에 농민만 군역의 의무를 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야 되는 이야기고 근데 여기요. 엄미 따지면 군대를 44년 갔다고? 44년간 군생활에? 북한 사람들처럼, 북한의 젊은 남자들처럼 10년간 군대 간 거야?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4년간 예비군으로 살았던 거지. 지금 대한민국은 군대 제대하면 6년간 예비군이고 민방위까지 40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당시 조선시대에는 40대까지 살았으면 일단 잘 살았고 일반적으로 50대에 넘어가면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고 60까지 살았으면 환갑잔치가 곧 군역 끝났다는 잔치이니 이건 좀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44년간 예비군의 삶을 살았던 조선시대 군인들의 군역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만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양인개병제입니다. 양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양방과 중인과 상민을 이야기합니다. 또 상민은 상민 안에 농민, 상인, 수고업자가 들어갑니다. 천민의 거의 대다수는 노비죠. 뭐 기생, 창기, 무당, 백정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냥 노비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이 자유민 양인들은 다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노비는 군역의 의무를 짐니까 안 짐니까? 노비는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민 중에 이 양반들이 아 나 관직생활하는데? 나 학생인데? 아 우리 양반 집안인데? 이게 16세기 넘어가면 신분제도가 반상제 양반과 일반 상민의 격차가 커진다라고 해가지고 양반들이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의 신분층으로 고착화되면서 양반들이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되고 그 다음 중인들은 마찬가지죠. 상인이 직역에 종사한다. 기술 직역에 종사한다라고 하면서 중인들도 군역의 의무를 빠지게 되고 그러면 상민들이 모두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상인들 물론 상민 중에 상인은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상인은 나름 상세를 국가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시전에서 장사하는 시전 상인들과 아니면 뭐 보부상 그리고 뭐 조선후기 대동법 시행과 더불어 등장하는 공인 같은 이 국가가 허락하는 관허 상인들이 신분적으로 상인입니다. 이 상인들 국가에 상세내니까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수공업자 아 수공업자는 그래도 숫자가 좀 되거든. 근데 수공업자는 뭔가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죠. 국가가 그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죠. 수공업자들을 또 국가가 부릅니다. 그럼 수공업자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의무기관에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주게 되기 때문에 이 수공업자도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인개병제라고 했지만 양반 빠져버리고 중인 빠져버리고 상인과 수공업자 빠져버리고 천민은 양인이 아니니까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만 군역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까? 농민만. 그게 조선의 농민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15세기에 부국강병했던 시기에는 이 군역의 의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태종 때 봉족제라는 게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세조 때 보법제로 바뀌어 갑니다. 세조 때 국방력이 강화되면서 강화되면서 호적제도 등이 강화되면서 보법제라는 게 시행되는데 보법제라는 건 군대 가야 될 농민을 3인 1조로 묶어가지고 세 명 중에 만약에 A가 군대를 간다. 이 군대를 간다는 건 번상한다라고 합니다. 의무병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어려워지죠? 이 A가 군대에 가면 B와 C가 보인이 돼가지고 A가 정군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비를 대주는 거죠. 그런데 B가 정군이 되면 A와 C가 보인이 돼가지고 그 경비를 대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여러분 7반 천역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자유민의 직역 중에 약간 좀 이렇게 찬을 받는 직역 중에 수군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수군은 너무 힘든 직역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처럼 사명감 그리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 해병대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해병대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수군이 되기 싫었던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수군은 3명의 보인을 딸려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때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 될 때 물론 연도수로는 44년간 예비군 생활이지만 1년에 한 2개월 정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하면 됐고 좀 재수없으면 한 6개월 정도 갔다 와서 한 1, 2년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5세기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랜 평화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실은 군역보다도 더 힘든 역이 하나 있었거든. 야 이러면 세금제도 다 설명해야 되는데 세금제도는 전세가 있고 공납 특산물이 있고 역이 있고 PD님이 이거 하면 안 되겠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역만 이야기할게요. 역은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는데 군역은 방금 말씀드린 군대에 가서 군사훈련 받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역은 뭐예요? 노동역을 부과하는 게 요역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셨으면 아시겠죠. 군대 가서 총 쏘는 게 힘들었습니까? 삽질하는 게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역 기피현상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군대 가서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땅을 파고 여러 가지 비가 태풍 오면 벼도 묶어보고 여러 가지 요역을 했겠습니다만 이게 조선시대 요역하고 같았겠냐고요. 조선시대 요역의 의무를 직위해서 국가가 투입된 노동현장에 끌려가면 그게 광산에 투입이 됩니다. 성을 축조합니다. 길을 닦습니다. 무슨 포크레인도 없는데 막 돌 짊어지고 성을 축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이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한겨울에 저수지 축조 현장에 끌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반신을 그 차가운 물에 담그고 일을 했더니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라는 기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가 보상해주냐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요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요역 기피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조선의 성종이 요역 대상자를 확보하려고 토지 8열당 한 명만 데려다가 요역을 시켜야지 요역을 시킬 때는 6일만 시켜야지 이런 법까지 발표합니다만 이게 들어먹히냐고 그래서 요역은 이제 완전히 기피 대상이 돼버리니 그런데 15세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온 군역 대상자들을 요역에 투입시켜버리니 이게 바로 군역의 요역화입니다. 이게 바로 군대 간 군인들을 죽이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군역의 요역화 현상은 보입니다. 여러분 태풍 와가지고 막 도시 막 난리되면 군인들 투입되죠. 눈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 쓰러지면 막 군인들 비닐하우스에 투입돼가지고 비닐하우스 다시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군대 가서 요역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벼 묶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요역이 뭐라고 했죠. 저수지. 성만 들고 길만 들고 광산 투입되고 아 군역의 의무를 지러 갔는데 아 내 돈으로 보임들한테 경비받아서 삼지창 들고 물론 조선정기는 삼지창이 없었습니다만 창 들고 군량미 확보해가지고 기병이면 네 이게 솔직히 불가능해. 기병은요 말을 지가 갖고 와야 돼. 아니 농민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 한필에 30억씩 한다는 건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야. 유명한 사건이 있어서 물론 그런 경주만은 아니었겠지만 말이 또 마초를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병으로 걸려드는 순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말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실제로 말을 빌려주면서 돈을 막 버는 폭리를 취하는 막 그런 집단도 생겨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 군역의 요역화 때문에 군대가 미친 짓거리죠. 그래서 보인 2명으로부터 경비를 받은 정군은 자기가 군대 가기 싫으니까 자기도 일정 부분 경비를 내가지고 자기 대신 군대 갈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군대를 가주면 이걸 대립인이라고 하고 이 대립인을 찾는 걸 대립제라고 하죠. 그런데 개인 정군이 자기 대신 군대 갈 사람을 찾는 게 쉽냐고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또가 이걸 가지고 장난질해 먹네. 자 A가 정군입니다. B씨가 보인이에요. A야 네가 정군이 돼가지고 군대 가면 너 죽은 목숨이다. 군역의 요역화 때문에 너 죽거나 다쳐서 나온다. 군대 가서는 안 되겠지. 그런데 너 대립인 못 찾지 않았냐. 너 대신 군대 갈 대립인을 사또인 내가 찾아주마. 사또인 나에게 좀 포를 낼래? 그러니까 사또가 대립인을 대신 찾아서 A 대신 군대를 보내면서 A에게 포를 받아서 이득을 취합니다. 이걸 군대를 방면시켜준다. 방군 포를 취한다. 수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짜 백성들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군 수포제로 어찌 보면 돈을 버는 게 사또들의 유행이 된 거죠. 지방관들의.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군역은 16세에서 60세 이하의 남자가 지어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죠. 죽었는데 백골에게도 징포. 너희 가족 누구 있잖아. 왜 군포 안 내. 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장난하지마 군포네. 16살이 안 돼. 어린아이야. 황구. 황구란 말이 노란 개새끼란 뜻이 아니고 욕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닭은 주둥아리가 하얗죠. 그런데 병아리는 주둥아리랑 노랗죠. 어린이가. 그걸 황구라고 합니다. 아직 16살이 되지 않았는데 첨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 국가가 봤을 때 이거 불법이잖아. 사또야. 함부로 군포 걷지 마. 농민들아. 그냥 군대 와. 그랬더니 농민들 왈. 차라리 사또에게 방구 수포 패단으로 황구 첨정 백골징포 당해서 우리가 차라리 힘들지언정 군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고민하다가 중정 때 그러면 농민들아. 국가에 군포를 내. 사또가 군포받는 건 불법이니까 국가에 군포를 내. 그 군포가 두 필이었단 말이죠. 이걸 군적 스포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선란 나라에서는 44년 예비군 제도 대신 선택적 징병제는 폐지가 된 겁니다. 의무병제는 폐지가 된 거예요. 대신 군포만 내주면 돼. 그런데 군포 두 필이 어느 정도냐면 쉽게 계산해서 군포 한 필에 쌀 한 가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80kg짜리. 그럼 군포 두 필이면 쌀이 두 가만이야. 여러분 옛날 80kg짜리 쌀 거의 두 가만이 수준이면 미안합니다. 이 가만히 난 표현이 일본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그렇다고 몇 마리냐 몇 대냐 몇 호비냐 몇 섬이냐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 쌀 두 가만이를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을 잘못할 뻔했죠. 한 집이라뇨. 예를 들어서 재수 없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면포 한 필로 내려면 면포 16m짜리 이렇게 30cm 이 정도인데 이게 쌀 한 가만 같이인데 만약에 어떤 집에 시아버지가 59세야. 아직 안 돌아가셨어. 내 남편이 40세야.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가 전부 아들인데 20살, 19살, 18살이면 한 집에 5명이 군포를 내야 되니 한 집에 쌀만 열 가만이를 국가에 바쳐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 농민들 입장에서 보리밥이나 먹고 살지 일반 쌀밥은 솔직히 구경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포 부담이 너무 싫어서 군대 가기 싫어서 군역을 면제 당하고 싶어서 무슨 짓거리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원이나 향교에 이름이 등록돼 있으면 이게 군대 안 가게 되니 서로 서원에 몰려들게 되는 거고 그게 조선 후기의 서원이 전국에 천여개가 넘게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서원에 명당을 올려서 출석부였던 청금녹을 보유하게 되면 군대 안 가도 되거든 이거 대박이죠? 그러니까 내 자식 군대 안 가게 하려고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서원을 만드는데 큰 돈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거지 그래서 지역마다 그렇게 서원이 많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렇게 또 스님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머리 깎아버려요. 스님들은 군대 안 가도 되거든 그래서 스님들 군대 안 가는 걸 막으려고 성종 때 도첩제를 폐지해서라도 군대 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그 성종의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 군대 안 가려고 천민이 돼요. 천민은 군역에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천민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천민이 이시은안로 세조때 공을 세워가지고 자유민이 됐는데 자유민이 되니까 갑자기 군역에 의무를 지어야 되니까 저를 다시 천인로 만들어주십시오라고 국가에 이렇게 요구했던 그런 기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조선 농민들의 군역에 대한 부담이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국가와 군포를 받고 군대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가 이거 문제가 있다. 국가와 군포를 받으면 군대를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0만의 군대를 모으자. 이게 10만 양병설인데 실제로 이의가 10만 양병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이건 좀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이의 10만 양병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터져버리니 임진왜란 때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안되겠다. 국가가 돈 주고 군인을 사겠다가 바로 훈련도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총청, 수어청, 금이영까지 오군영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금이영은 약간 좀 범상병, 의무병적 성격이 강합니다만 너무 어려워진다. 나머지는 상당히 용병제로 돌아섰죠. 자, 이제 조선 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때 지방군이 무너졌던 걸 봐서 속옷법에 입각해서 양반부터 노비까지 군역의 의무를 지게 하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농번기에는 농사짓고 농안기에는 군사훈련 받다가 유사시에 전쟁에 나가라는 건데 아니, 속옷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제되는데 양반들이 노비랑 같이 삼지창 들고 뛰어다니고 싶겠냐고. 그래서 또 양반들은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임진완 이외에 무슨 일이 생겨나나 보세요. 양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신분제가 해이해져요.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공명첩 등을 난발하고 부농과 부상들이 족보를 매매위조하고 그렇게 해서 양반의 숫자는 늘어나다 보니까 농민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이 줄어든 농민이 계속해서 두 필요의 군포를 내야 되는데 솔직히 농민이 줄어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양반직을 사야 군포를 안 낼 거 아닙니까? 60세까지 편안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최명길이나 윤유 같은 경우는 이게 양반들도 1년에 군포를 한 필 정도 내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멋있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워낙에 많은 사대부들이 반대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용조가 큰 결심을 합니다. 진짜 큰 결심합니다. 농민들이 1년에 두 필씩 군포 내는 게 벌써 지금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년 넘게 걷어오던 세금을 용조가 한 필만 내거라 라고 국가 세금을 갑자기 절반 줄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국가 세금이 부족하니까 어디선가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 있는 지주들, 토지 일결당 2두씩 세금 내지 않을래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겠습니까? 조선의 용조는 없는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했구나. 그 결작이 토지 있는 사람이 토지 일결당 2두씩 세금을 더 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특히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세 물고 재산세 높이고 해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용조가 농민들의 부담을 절반 줄여서 결작이라고 해서 지주들에게 세금을 거뒀고 선무군간포라고 해서 상류층에게 군간직을 팔았으며 어장세, 염점세, 선박세, 바닷가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그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대원군은 와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어버리잖아요. 집이 있으면 양반이건 천민이건 누구나 다 군역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어서 균등과세를 실현했던 그게 바로 대원군 아닙니까? 그게 대원군의 호포법이죠. 그리고 군포내기 싫어서 서원로 숨어든 것들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했으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흥선대원군이 30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조선의 군역제도를 쭉 훑어내려왔습니다만 이걸 편집하는 우리 PD님은 이제 죽었다. 에이, 군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